네, 이번엔 소개해드릴 기타는 사이어 V3 P 모델입니다. 이 친구는 액티브가 아닌 패시브 모델이고요. 여기 지금 피니쉬 자체가 이게 피에스타 레드 칼라인가요? 이게 지금 넥하고 바디, 모두 매칭 헤드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네요. 되겠습니다. 또 사틴 피니쉬라 이게 그로스 피니쉬보다 이게 지금 바디가 굉장히 가볍고 아주 울림통이 상당한 그런 기타 같습니다. 로즈베프 지판이 되어 있고요. 제 싱글 두방에 2벌룸, 1톤 이런 식으로 드러난 모델이죠. 분명을 보시게 돼도 똑같이 여기 사이어 마커스 밀러 사이어이 되어 있고요. 넥까지 이렇게 헤드 매칭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뭐 입문용보다는 한 단계 입모델이지만은 뭐 중급 대비 아주 뭐 아, 펜다가 요즘 워낙 넘사벽이다 보니 가격이 지금 중급 대비에 아주 최상의 아주 사운드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베이스 기타로 생각됩니다. 네, 펜다? 아니, V3? 네, P 마커스 밀러 모델이었습니다.